저희 여름에는 실내 정상사 에어컨 출가 저는 출가가 없어서 딱 항상 보러 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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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? 오래 기다리세요 두시부터? 두시부터? 뭐 했어요? 쇼핑했어요? 뭐 다했어요? 계속 기다렸어요? 계속 기다렸어요? 계속 기다렸어요? 5시? 5시? 4시? 가면 자리를 뺏기나 어떻게든 안되나요? 홀드 한 번 준다고? 다리 안 보겠다고 진짜 공감하네 이거 마코언니한테 봤어요? 봤어요? 재밌죠?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나 봤어요 재밌죠? 아, 본거 아니야? 뭔가 이상한데 벌써 재밌는데 아, 옳게 아니라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, 어, 봤어요? 어